최종 심의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연이은 보이콧에 매우 화가 나아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 본부를 작년 12월 19일 발족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법률안 재정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그 운동 결과와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 만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고요.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최나영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법률안 재정 최종 심의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민중당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국회,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의 뜻대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기반해서 특권 폐지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안고 탄생했습니다. 국회의 개원을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오늘 민중당이 진행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법률안 재정을 위한 최종 심의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는 1월부터 3월 초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청 사업을 면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총 5만 8,527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수기토론에 바탕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전 심의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전 심의회의 진행 및 최종 심의회의에 참여해서 국민 법률안 재정의 사업에 참여해 오신 분들이 총 553명입니다. 지난 5월 10일 최종 심의회의는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 553명의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애초에 계획한 10만 발안위원 모집이 축소되고 최종 심의회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해서 이 사업의 정치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들은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분노가 일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앞을 다투어 발표해 왔었습니다. 20대 국회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권 폐지를 주장했지만 중위 제 머리 깎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자기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최종 심의회의 결과는 5만 8천여 명의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 참여와 의사결정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을 도출해 국민의 이름으로 특권 폐지 법률안의 내용을 마련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종 심의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면책, 불체포 특권 폐지가 그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국민 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국민 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제멋대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재임기간 동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는 행위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의견을 주신 국민들 가운데 일만 제대로 한다면 현행 그대로도 괜찮다고 한 국민들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 3배 미만과 국민 평균 월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최저임금 3배 미만이 56.5% 국민 평균 월급이 43.4%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해보면 최저임금 3배 미만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가 우선에서 할 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에 의견을 주신 국민 가운데 2만 8,443명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우선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정책의견 30가지를 선별했고 그 가운데에서 최종 심의회의에서는 10대 정책과제 선택 투표 후 가장 우선해야 하는 한 가지 정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0대 정책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노조할 권리 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M범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국민들의 생명뿐 아니라 일자리와 생존을 지켜내는 과정 1대 99로 전락한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로잡는 민생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제멋대로 군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중당은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앞장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 손질이 아닌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로드맵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겠다 말겠다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참여, 수기, 직접 민주주의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최종 심의회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